화이팅 에헥? 아니 그냥 물이 여기 있길래 물 한 번 마시려고 왔어요 얘는 입비 없다 감사합니다 꼬부랑 할머니 되어서도 키랑 다른 별비를 유혹해도 절대 거들떠보지 않겠습니다 주라주라주라 희재 눈빛 주라 입대고 지갑 한 번 열어줄래 지라주라주라 아 헤어지기 아쉬워서 오늘도 여러분과 사진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단체 사진 한 번 찍을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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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찍은 사진을 제가 받았는데 되게 잘 나왔더라구요 자 여러분 준비하시구요